자 이번엔 세번째 우리가 최소공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공배수와 최소공배수 인데요 일단 공배수는 2개 이상의 자연수에서의 공통인 배수를 뜻하죠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는 뭐가 있을까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3은 9 3 4 12 3 5 15 이런 것들이죠 3 6 18 3 7 21 3 8 24 이런 것들이 지금 3의 우리가 배수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의 배수는 4 1은 4 예를 들어보는 거죠 4 28 12 16 그 다음에 20 24 28 이렇게 나가는 수들이 4의 배수죠 배수 그럴 때 공배수는 이 3과 4의 공배수는 지금 배수 중에서 공통으로 5호 12가 공통으로 들어있고요 24가 또 공통으로 들어있지 이런 것들이 바로 3과 4의 지금 여기에서는 공배수가 되는 거죠 12 뭐 24 이렇게 이런 것들이 3과 4의 공배수가 되겠네 그럴 때 최소공배수는 그렇다면 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 아 여기에서는 그러면 12가 3과 4의 최소공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공배수의 성질은 우리가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 이런 것들은 바로 최소공배수의 배수와 같다 아하 이 두 수의 공배수는 이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되겠구나 아하 24가 있는 것이 이거에 지금 2배 한 거죠 그럼 3배 하면 뭐 36 48 이런 것들이 아하 공배수일 거다라는 것을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두 자연수의 공배수는 바로 최소공배수를 찾아서 그 녀석들의 배수를 구해보면 그것이 바로 이 두 수의 공배수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지? 그리고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공배수는 두 수의 곱과 같다 이건 뭐냐면 서로소라 지금 3과 4도 마찬가지죠 이 둘의 관계는 서로소죠 공약수가 1뿐인 두 수 두 자연수의 의미가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이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그 수수를 곱한 값 12가 바로 아하 이 녀석의 최소공배수가 되겠구나 그 얘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3과 4의 공배수는 12, 24, 36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결국 뭐였냐면 최소공배수인 12의 얘가 배수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최소공배수를 우리가 구해보면 배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소공배수를 구해보면 그것들의 배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눗셈을 이용해서도 한번 해보고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24와 30의 최소공배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럴 때에는 얘를 역시 동시에 나눠지는 수로 나눠보는 거죠 공약수를 구하는 것과 사실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 2로 나누면 12, 2로 나누면 15 이렇게 되고 또 이 녀석이 공통으로 3으로 또 나눠지죠 그러면 3, 40, 2, 3, 5, 15 이렇게 되면서 이 녀석이 서로 소가 되죠 4와 5는 공약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소가 되면 이제 나누기가 다 중단이 되고 우리가 공약수는 뭐였습니까 최대 공약수는 얘네 둘을 곱하는 거였지만 최소공배수는 이렇게 서로 소가 된 이 녀석까지를 다 곱하는 것이 바로 최소공배수를 구한 것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것을 다 곱해서 만든 이 수가 바로 원래 24와 30의 얘가 최소공배수가 된다 그 얘기죠 얘네 곱하면 10이고 얘가 12니까 120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서로 소가 될 때까지 이렇게 서로 소가 될 때까지 1이 아닌 공약수로 나누어 줘서 최종적으로 이 녀석들을 모두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소인수를 이용한 방법은 먼저 소인수분해를 한 뒤에 역시 구하는 방법인데요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두 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는 이 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는 우리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 수뿐만 아니라 여기가 지수가 가장 큰 녀석 마치 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뭐에 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운동 경기에 나가는 마치 선수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2학년 2학년 중에서는 얘하고 얘하고 누가 더 힘이 세 보여요 여기 3제곱이 더 힘이 세 보이지 그러니까 선수 뽑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3제곱하고 3하고는 누구를 선수로 보내야 되겠어 3제곱이 더 힘이 세 보이죠 얘가 더 뭔가 잘해 보여 씨름 같은 걸 할 때 그리고 얘는 혼자라도 어떤 선수로 보내야 돼 얘는 혼자밖에 없어도 선수로 보내야 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최소공배수를 찾아내야 된다 그 얘기 자 여기 3개에서도 한번 최소공배수를 찾아가 봅시다 여기에서도 2의 제곱과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이 있으면 누구를 선수로 보내야 되겠어 2의 세제곱이 더 힘이 세 보이지 얘를 씨름 선수 선수로 보내자고 그 다음에 3하고 3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이 있으면 누구를 보내야 돼 3의 제곱을 선수로 보내자 그 얘기라고요 그리고 얘는 5 혼자 있어 혼자 있어도 얘는 대표로 혼자라도 보내야 돼 선수로 5학년 얘가 혼자 있어도 얘를 혼자라도 대표로 대표 선수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인수분해가 되어있는 수들의 최소공배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 각 소인수분해한 녀석의 사실상 지수가 큰 녀석을 대표로 보내고요 선수로 보내고 3도 마찬가지 지수가 큰 녀석을 대표로 보내고 혼자 있어도 걔를 혼자라도 걔는 대표 선수로 보내야 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 녀석 12하고 18하고 24도요 얘도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나눗셈을 한번 이용해보면 자 2로 나눠지죠 그래서 6, 2, 9, 18, 12 이렇게 되고요 얘도 또 나눠지네 뭘로 나누죠? 3으로 나눠지네 3, 2, 6, 3, 3, 9, 3, 4, 12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나눠지는 게 두 개라도 있으면 계속 나눠야 돼 2로 나누고 1이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2가 되면서 이 마지막 모든 녀석이 서로가 어느 두 개라도 나눠지는 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최소공배수는 그래서 그때의 이 몫까지 다 이 녀석들을 다 곱해야 된다 그 얘기죠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이런 것들을 다 곱해서 계산해 주니까 얼마 됩니까? 6이고 여기까지 곱하면 12에다가 또 6을 곱하니까 72가 결국 이 세 수의 최소공배수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 얘기 자 다시 한번 포인트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때에는 각, 우리가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큰 녀석을 대표로 보내야 되고요 대표로 보내야 되고 혼자 있어도 혼자라도 개라도 대표로 선수로 우리가 보내야 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세 개를 역시 이렇게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할 때 마지막에 세 개 중에서 어느 두 개도 어느 두 개도 나눠지는 수가 없을 때 그때까지 계속 나누어서 이때의 모든 나눈 값과 그때의 몫을 다 곱해서 우리가 최소공배수를 구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최소공배수를 알아봤고요 다시 또 다음 강에 이어서 또 우리가 기본기를 차근차근 한번 다져가 봅시다 sub indo by broth3rmax